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펜멧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픽업트럭인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 모델입니다 오랜만인데요 함께 하실 분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인자동차 일산선지상의 정윤성 과장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데 오랜만에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때 링컨 내비게이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만 좀 흐릿할 뿐 나쁘진 않네요 후방카메라 대신 어라운드비나 그런건 당연히 픽업트럭이니까요 아무래도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고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이거 만든건 남아공 남아프리카에서 만들지만 그런 데는 주차 공간에 대한 극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남아공 그런 겹으로 픽업트럭에는 락폴딩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와서 락폴딩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디젤은 처음 타보네요 처음이죠 그렇죠 포드 차량 링컨 차량 대부분이 다 가솔린 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픽차 모델도 다 그렇고 쿠바라는 SUV가 있었고 쿠바 몬데오라는 세단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디젤 아마 처음 사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항상 가솔림만 다 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네 애초에 디젤 값이 비싸잖아요 오히려 가솔린 값이 더 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트레일러 차량들도 오히려 다 가솔린이고 휘발유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소음이 당연히 없을 순 없죠 디젤이니까 그럼요 디젤이니까 딱 느껴지고 일단 스티어링 사이즈는 익스플로러에서 봤던 거에 비해서는 좀 커보이고 이게 디자인이 그에 비해서도 더 올드한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단조롭고 그렇죠 이 트 체인지된 모델 핸들을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예전 5세대 핸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5세대 핸들 네 익스플로러 5세대 핸들이 이 모양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아 더 골드해 보이고 네 그렇죠 반자율이 들어간 것들은 조금 변동이 됐고 아닌 것들은 이런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또 희한한 점이 있는 게 이 사이드미러가 익스페디션이랑 내비게이터보다도 더 커 보이는 건 기분 탓인지 그런 것 근데 거의 비슷한데 차 느낌상 더 커 보일 수도 있죠 크기는 비슷한데 길이는 비슷한데 폭이 내비게이터 익스페디션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큰 느낌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회전 반경이 익스플로러나 익스페디션에 대해서는 긴 거 같네요 네 좀 다르죠 아무래도 픽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물차 안 돼 그냥 짐을 시키기 위해서 한 그거고 저희도 보시면 이제 와이드트랙은 와이드트랙은 이제 판스프링에 대해서 무게를 실기 위해서 600kg까지 적재를 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 판스프링이라서 뒷좌석이나 좀 다르고 랩터는 코일스프링으로 그래서 이제 적재는 400kg까지 이제 많이 좀 줄죠 근데 앞에 저거 또 F150인 저게 맞습니다 저게 F150 네 저게 이제 리미티드 모델 같긴 한데 저거를 많이들 찾은 분들 진짜 미국에서는 F150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딱 어떻게 지금 와이드트랙 타고 있는데 F150 마주치다니 참 우연이네요 일산에 F150이 되게 많아요 아 의외로 많아요 와우 그러고 보니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건 지금 또 와이드트랙이잖아요 네 랩터 모델은 시승차가 없는건가요? 있는데 많지는 않아서 아 많지는 않아요? 이것도 저희가 돌려 쓰는 경우라서 거의 그거는 저희 전차 오기가 힘들고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온로드용은 와이드트랙 오프로드는 랩터가 생각하시니깐 시내 주행 하신건 오히려 와이드트랙이 나으시고 아 그리고 이제 외관상의 디자인과 이제 하체에 대한 그게 조금 달라지죠 잠깐만요 그럼 와이드트랙이랑 랩터랑 차이가 엄청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타체 부분에 랩터는 오프로드용 달리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보강을 더 해서 다르고 앞에 얘는 전방스탠싱이 있지만 랩터는 전방스탠싱이 없어요 없어요? 네 대신 그 가드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가드가 왜냐면 이제 홈로로 달릴 때 부딪힘이면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차든지 홈로에 그게 들어가면 전방스탠싱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아 어쩔 수가 없겠죠 네 보호를 해야 되니까 차를 진짜 더 크긴 크구나 랩터가 예 저건 더군다나 F F로 보면 이거보다는 30cm가 더 길거고 원래는 5900이에요 5900 그러니까 60cm가 더 길고 폭도 10cm가 더 커요 님무진 크신데 예 그래서 저희 센터에 그러니까 일산에 아까 말씀하신 좀 많은게 저희 센터에서 F릉도 고치기 때문에 아 고쳐요? 예 엔진오일이나 뭐 그런거 오셔서 고치는 분도 계세요 아 저희가 센터가 제일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아 정직수입은 아니었죠 예예 직수입이지만 고치는 거는 가능하죠 서비스 아주 좋네요 보증이 안되는 것 뿐이죠 보증은 안된다 보증 차이가 다르죠 나중에 출시되길 바라야겠네요 그러면 해주니깐요 지금 뭐 여담이지만 많은 전화문이 오는게 F100 더 라이트닝 언제 나오냐 아 그거 전기차 예 그게 미국에서도 내년 22년도에 출시고 지금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받고 있고 아 사전예약 예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아 그거를 많이 들어오길 바라고 금액대도 그렇지만 그렇죠 저희가 크기 때문에 들어올지 근데 요번에 이제 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게 2-3년 뒤에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 보면은 내리막 속도 제한이라 이거는 뭐 보니까 홈로 홈로에서 이제 타이어가 빠졌을 때 빠져나오게끔 그게 이거 예 여긴 마찬가지 익스페디션에서 봤던거랑 예 똑같습니다 파트타임이네요 예 맞습니다 대신 수동으로 되어있다는 네 다 수동으로 되어있죠 파트타임이 항상 그렇잖아요 예 뭐 저희 운행은 어차피 펜미닛께서 하시겠지만 예 느낌 한번 확실히 보시면 지금 그래서 사진을 뒀어요 한번 예 그리고 기어봉 사이즈가 너무 큰데요 그렇죠 이게 원래 예전에 이런 모양 이어갖고 또 트럭 픽업이다 보니 큰 걸 좋아해요 큰 걸 좋아해요 픽업은 좀 단순하면서 투박하 네 단순하죠 예 그런 거로 지향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클 필요 아 근데 이건 그렇죠 뭔가 남자의 상징적인 그런 느낌인데요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카우보이 그런 느낌이 많고 네 카우보이 느낌이 많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로망이 그거 있잖아요 청바지에 흰 티 있고 아 예 먼지 날렸을 때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들 로망으로 산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야 제 친구가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요 일단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4윤도니까 네 엔진 당연히 소리가 더 커지고 아무래도 구동을 해야 되잖아요 배구를 다 해야 되니까 네 그것 때문인지 소리가 커지지만 근데 더 안정적인 주행은 가능하겠죠 아 그럼요 4바퀴가 도니까 또한 평상시 같은 경우에 EH에서 이제 후륜으로 돌게끔 안 되지만 네 비가 오거나 눈 올 땐 4바퀴가 올라야지 안전하잖아요 특히 픽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짐을 시킬 때문에 거기에 더 중점을 둬서 조금 다른 4윤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더 가속감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4바퀴가 다 움직이니까 출발하고 나서는 더 잘나갑니다 뭔가 이준보다 지금 너무 가벼워요 저희 차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니요 지금 속도계를 봐서 체감이 됐는데 이게 앞을 보면 잘 모르거든요 네 그정도로 4윤 두면 근데 평상시 엄만하면 연비 생각한다면 2윤 두는 게 더 낫겠죠 그럼요 짐 실었을 때나 그럴 때만 4윤을 두던지 많이 실었을 때나 아니면 이제 홈로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미끄러운 길 그럴 때는 4윤을 놔두는 게 안전적이죠 실내를 보면은 익스페디션도 정말 단조로웠지만 네 애는 더 그냥 단조롭네요 그렇죠 자체가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F150을 보셨던 분들은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이렇게 투박할 수가 있냐 그렇다면 레인저 랩터 모델은 또 실내가 다른 건가요? 조금 약간 다른데 비슷한 모양이긴 합니다 비슷한 모양 네 이렇게 공조기랑 여기가 이제 길게 돼 있는 거는 비슷하고 거의 익스페디션이 F15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고 얘는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비슷한 유형으로 만든 차량이고 조금 더 이제 가볍게 좀 작고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남자의 로망도 F15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F15 맞죠 네 실질적으로 F15 많이 찾으신 분도 많지만 저희도 정식으로 들어오길 항상 말씀은 드리는데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보니 이것도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픽업이라서 그냥 일반 라이트 있잖아요 노란 불빛 그거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좋네요 LED 들어간다는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만 아시겠지만 단조로운 데도 단조로운 데도 성능 옵션 하나는 다 들어가 있네요 웬만해서 편의사는 그런 거 그렇죠 저희 포드랑 링컨 차는 아시겠지만 안전에 되게 중점을 둬요 그렇죠 다른 건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안전 내가 살아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이라든지 밤에 운행하실 때 어둡거나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런 조절이나 그런 거는 되게 만들어 놔서 출구하신 고객들도 만족도는 되게 높으시죠 이게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 특성상 픽업을 자주 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승용인 SUV 보다는 이 픽업을 많이 타시고 그러니까 안전상 웬만해서는 다 들어가는 수박 격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장거리용으로 만들다 보니 오히려 이제 뭐 일반적인 아시겠지만 예전 차부터들 다 픽업이나 그런 거는 이제 좀 딱딱한 느낌이 많아서 그렇죠 픽업하면은 뭔가 렉스턴 스포츠나 그런 차들도 보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거리 중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많아요 음 네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행 하신 분들이 그만큼 피곤하다는 느낌이 덜 한다는 얘긴 많아요 덜 하면서도 아 그리고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예 이 픽업에 캠핑카 네 그거 하고 다니잖아요 아 요즘에는 이제 그죠 더 크게 해서 튜닝을 해서 노을 바 세워서 뭐 이렇게 해서 튜닝을 해서 침대도 넣고 하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포드 트럭은 정말 편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제2의 집이라는 사람들처럼 예 편안하게 이제 타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나라의 특성이 맞춰서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아 무엇보다 또 하나 생각해냈는데요 예 이걸로 차박하면은 더 재밌을 거 같은데 어 그 제 고객 한 분이 뒤에 튜닝으로 이제 엄청 많이 개조를 하셨는데 네 이것도 합법적으로 하는 튜닝입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합법적이죠 그런 거야 허가법한 거라서 하셨는데 잘 때 가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대요 아 그렇겠죠 뭔가 이런 차들은 특히 진짜 시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편하고 좀 이제 아시겠지만 SUV는 차박이 가능하지만 한 개가 있는 거를 이 레인저라는 이제 픽업트럭은 그걸 한 개를 풀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풀어버린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나만의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익스페디션 또 링컨의 내비게이터나 또 그런 다음 내비게이터 그 차박한 거보다도 더 재밌을 거 같은데 그죠 그건 좀 다르죠 예 뒤에 텐트 치고 여기 이제 짐 칸도 넓잖아요 넓고 바베큐를 해 먹는다든지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일단 한번 잠깐 가속을 해 볼게요 네 4준인데 이게 지금 4준을 뒀는데도 무난하게 또 디젤이잖아요 그렇죠 디젤이다 보니까 토크가 물론 높지만 특성상 미국 차들 토크는 가솔린도 높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이게 터보 디젤이거든요 바이 터보 디젤 엔진이라서 싱글 터보가 아니라 바이 터보에요 네 바이 터보로 이번에 바뀐게 바이 터보 엔진인데 일반 디젤 보다는 폭팔력이나 그런게 조금 더 높아졌고 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소음이라든지 그게 좀 많이 줄긴 했대요 아 그러고 보니 달릴 때 네 원래 디젤 차 하면은 네 들리거든요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일반 브랜드 차들 대부분이 네 뭐 프리미엄 브랜드 차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 느낌이 요소수 있잖아요 네 요소수를 잘 넣어서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를 알려주는 듯 하죠 아 예 그런 것도 있죠 가속감도 무난하겠다 네 뭐 이따가 나가서 더 달려볼 것이라면 그럼요 이제 안정적인지 이게 좀 불안정한지 그건 알아봐야 되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런거 보면은 오 우레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인조가죽인가 아무튼 편안해 만져보면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죠 예 좋고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 계열 네 맞습니다 그런거 들어가고 이런거 하이그로시 같은데요 보니까 와일드트랙 적혀있고 버튼들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익스페디션보다도 더 단조된다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버튼식 똑같이 들어가고요 아 이 차량에는 무선 충전기는 들어가 있진 않네요 따로 네 맞습니다 여기 대신 수납공간이 넓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커플도 두 개 잘 되어있고 구간단속도 들어섰는데 한번 여기서 그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말 안해도 아시겠죠 이거 자주 보시니깐요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여기 이렇게 왼쪽에 나와있어요 아 이것도 똑같네요 그거 완전히 잡아주지 않는 네 맞습니다 단자율이 없기 때문에 다만 차간거리 조절은 있네요 네 차간거리 예전 어댑티브는 들어가 있죠 아 그래도 이것만 해도 어디에요 아무래도 픽업트럭으로 이제 장거리 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타고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들어간 장거리를 좀 많이 뛰는 차라고 네 그죠 그죠 그거와도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게 어디에요 덕분에 더 편안하게 해도 주행할 수 있잖아요 차선 딱 이탈하면 그래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돌아와주는 그런건 있으니까 이거 그렇다면 지금 이게 지젤이잖아요 네 혹시 많은 고객분들 중에서 네 경쟁 모델이 또 콜로라도 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네요 제가 물론 콜로라도를 시승해 본 적은 없지만 타 브랜드 이제 하면 제 수입차로 비슷한건 이제 셰보레 콜로라도랑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보다는 좀 낮은 이제 스포츠칸 넥스턴 넥스턴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출고를 직접 하고 이제 다 픽업트럭은 그런거를 타셨던 분들이 많이들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비교를 해 봤을 때 실내 공간은 조금 여유가 있다 저희가 이제 무릎이나 그런게 조금 의자 자체가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더 약간 편하지만 2열의 리클라잉은 어떤 차든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를 하시고 무릎이나 그런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리고 2열은 솔직히 짐을 싣기 위한 만든거라 그렇죠 짐을 싣기 사람이 타는거 보다는 이제 거의 뭐 그런 짐을 싣기는데 그래도 탔을 때 불편함이 덜하다는 얘기는 있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뒤를 잠깐 돌아 봤는데 어 공간이 의외로 나쁘지 않아 보여 가지고 가족들이 타고 다니기에도 그렇게 손색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 자녀분들도 있는 사람 보시는 분들 많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저희가 원래 픽업트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짐을 싣고 뭐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죠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캠핑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차에 들어갈 거를 좀 더 넓게 해서 주말용으로 타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취미용 예 그런 분들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이런 차를 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그렇죠 쓰시길 분들 장거리도 갈 수 있게끔 하고 특별한 뭐가 있으면 쓸 수도 있잖아요 오오 짐을 시키기 위한 그런 거 라든지 특히 뭐 여덤으로 이사쯤 할 때 그렇죠 편하다는 편하다는 그 고객도 있었거든요 여유 다른 거는 이제 막 자기가 싫고 간 적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 아 그러고 보니까 달리는 도중에도 이준사준 변경 가능한가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 가능하구나 아 가능하구나 전 또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그래야 되나 생각해서 서서 차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멈추고 하라고는 얘기는 전달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안전상의 문제인 거고 가능은 합니다 아무래도 고속주행 중에서는 네 맞습니다 가속페달 떼고 하는 게 딱겠죠 한번 여기서 가속력 어떤지 한번 이번에 4륜 해제했습니다 한번 밟아보죠 어떤지 지금 고속주행으로 달려봤는데 보통 같은 이제 제가 타고 출퇴근하는 포터 그런 화물차들 엄청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불안하고 그런 게 없네요 저희가 차체에서 잡아주는 거 가 있기 때문에 토크배턱이나 그런 것들이 잡아주는 게 자체제예요 네 그렇죠 확실히 다른 차에 비하면 다르실 거라는 거 고속주행에서 느끼실 겁니다 이런 거 덜컹거리는 거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익스플로러나 익스페디션에 비해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정도네요 네 고속주행에서도 좋겠다고 이건 역시 캠핑용도 딱 좋고 이 정도면 거기에 디젤이니까 연비절약하는 데는 엄청 좋잖아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근데 어쩌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출발할 때 얘기했지만 포드 차량이나 링컨 가솔린을 타왔다면 디젤은 정말 생소해요 느낌이 진짜 달라요 고속주행에서도 느꼈는데 이거 타보니까 갑자기 랩터를 타보고 싶은데 그렇죠 랩터가 또 안 들어왔습니까 요즘에는 와이드 트랙을 랩터로 튜닝 많이 하시는 분들 그 정도예요 오히려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올해 3월에 레인저가 처음 들어왔을 때 포드코리아에서 이거에 대한 행사를 했었어요 포로를 만들어서 인천에서 두 가지 모델 와이드 트랙과 랩터를 같이 해봤는데 확실히 랩터는 그거에 적합하게 만들었으니까 다르겠지만 그렇죠 와이드 트랙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신 거고 이제 조금 더 그래도 나는 디자인과 보강을 하겠다 하신 분들 이제 랩터를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와이드 트랙은 얼마인가요 이게? 와이드 트랙은 4,990만원 4,990만원 네 랩터는 6,390만원 가격 차이가 어떻게 보면 많이 나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서스페션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하강 보강과 전면에 보강이 아까 가드 말씀하셨네요 네 그게 조금 금액이 비싸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사이드 스텝이 달판이 되어 있지만 랩터랑 와이드 트랙은 다릅니다 사이드 스텝이 또 달라요? 랩터는 약간 쇠 느낌 철광 느낌이 좀 강한 거고 아 오프로드 하니까 아무래도 부러지니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플라스틱 계열이 조금 더 들어가 있죠 아까 탈 때 보니까 어쩐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긴 네 그게 좀 다릅니다 잠깐만요 와이드 트랙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상 더 많을 거 같은데 네 그럼 랩터가 아까 6천 얼마라고 하셨죠? 6390 6390 6390 이여도 랩터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가요? 그럼요 꽤 많아요? 아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거 사자는 분들 좀 크고 네 좋은 거 사고 내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튜닝 그렇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걸로 하시는 거고 랩터로 가시고 짐을 많이 실으신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랩터보다는 와이드 트랙으로 많이 가시긴 합니다 아 랩터가 또 짐 싣는 데는 좀 다소 네 200kg 정도가 적게 이제 400kg 600kg 400kg도 무난하지만 굳이 거기에서 그렇게 할 바에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튜닝 하시는 분들은 와이드 트랙에서 튜닝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랩터 자체는 아예 와이드 트랙이 사업용 짐 싣는 용이라고 하면은 랩터가 오히려 가족들 태우면서 캠핑 다니고 그렇죠 그런 용도겠네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또 뭐 여담으로는 굳이 더해서 차를 보관할 거냐 나만의 스타일을 바꿀 거냐의 차이가 또 들어가겠죠 랩터를 생각해보면은 튜닝하는 그런 재미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럼요 매니아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랩터 쪽은 뒤에랑 그게 조금 달라요 와이드 트랙이 달라서 하게끔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F150에 대해서 들어갔던 개조라든지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랩터 쪽에서 많이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 그러고 보니 또 느낀 건데요 네 지금 옆에 포터가 지나가잖아요 네 포터 운전자랑 딱 맞을 정도로 차체 사이즈가 높네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익스페디션이나 내비게이터보다는 낮죠 느낌상 사실은 그래도 평소 일반 저는 산타페 같은 SUV보다도 높게 돼 있네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폭이 디자인 때문에 그렇지 차 길이가 짧지는 않아요 이 차도 그렇죠 짧지는 않죠 네 깁니다 근데 딱 봤을 때 짧다는 느낌이 좀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비교해 보면 어 기네 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뭐 디자인이 많이 좌우를 솔직히 하잖아요 차는요 그렇죠 좌우를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또 타이어에도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타이어를 이제 사스커치로 바꿔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 이제 랩터 쪽으로 많이 보이시는 거죠 그냥 머드 타이어를 끼거나 그냥 일반용 타이어 끼면서 그런 것도 가능하구요 그러고 보니 애도 변속기가 10단 들어간 거는 맞겠죠 네 10단입니다 저희는 거의 나오는 차들은 거의 10단으로 가기 때문에 10단은 후륜기반으로 돼 있습니다 아휴 저는 픽업트럭 하면 6단 뭐 그렇게 밖에 생각 안 했거든요 소식사에 맞습니다 포터만 해도 5단이잖아요 예 맞아요 10단이 들어간다 이거 완전 아휴 무슨 픽업트럭에 고무를 한 거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행하시면 느낌이 단수가 다르다는 게 이제 느껴진다는 게 어우 지금 팍 발봤는데 되게 폭발적으로 느껴지면서 어우 이야 잘 나가는구나 근데 아무래도 센터패시아 화면이 단조로우니까 똑같이 이건 매립식에 좀 작은 거는 맞네요 네 이거는 똑같고요 네 똑같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도 알고 보면 실내 디자인 그렇게 많이는 볼 게 없어요 익스페디션에 비해서도 그렇고 진짜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말 볼 게 없죠 근데 사실상 픽업트럭이야 미국에서도 그냥 실속용으로 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와 고속주행에서도 이렇게 진짜 안정적으로 간다는 게 전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픽업트럭 타보면서 물론 사실상 처음 타보는 것이지만 제가 지금 블로그 때도 타본 적이 없고 픽업트럭 자체를 오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또 크니까 이게 네 차선 변경할 때도 네 이 정도면은 피로감이 없고 사각지대 하나하나 잘 보일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은 덕분에 지금 차선 변경했을 때도 피로감이 전혀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저희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들은 왼쪽은 평각 운전석은 평각 조우석은 광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희 뿐만 아니라 유럽 나라도 어디든 다 그 법이 그래요 볼브에서도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커지니까 그게 많이 감소 완화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처음에 이게 남아공에서 만들어진 차라고 했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네 좀 조립 자체가 불량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도 그렇지 않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남아공 쪽에서는 아프리카잖아요 네 험난한 지역을 많이 다니니까 사실상 아스팔트 보다는 모래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주에서 잘 견디게끔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혹독하게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와일드트랙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보드하는 데는 좀 괜찮을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플라스틱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박살나는 건 어떻게 보면 감소해야겠네요 그 사이드스텝 쪽은 근데 우리나라에 그 정도 홈런은 없어가지고 그렇죠 사실상 우리나라에선 그런 홈런은 없는데 제 고객 한 분이 아까 방금 오토바이 라이더 동호회들이 가셨잖아요 네 그런 걸 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 그분은 홈런을 많이 다니셨대요 근데 와일드트랙도 충분하대요 가는 거에 대해 우리나라에 그만큼 미국처럼 돼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무난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토홀드 기능 같은 건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아 예 오토홀드는 안 들어가 있고 스타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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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에 딱 좋네요 스타벤고 그러고 보니 픽업트럭을 처음 타본다면요 만약 제가 후에 또 다른 픽업트럭을 타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쉽진 않으니까 사실상 픽업트럭 시승하는 거 자체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쟁 모델을 사실상 제가 지금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후에는 와일드트랙 가솔린도 나올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미국에서는 레인저 가솔린이 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는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게 다 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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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영업하신 분들이 디젤 연비 때문에 그렇죠 많이들 보시니깐 가솔린이 안 들어왔던 거고 걔네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가솔린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가 안 된 거고 그러고 보니 지금 또 요소수 사태가 안참이잖아요 네 여기 촬영하는 시점에서 물론 긴급하게 호주에서 분용기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래도 많이 본다고 했었잖아요 네 요소수 사태를 생각하면서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많이 계시나요 예전보다는 조금 줄긴 했지만 그러니까 하시면서 이번에 저희가 입항이 계속 되면서 나가시면서 출고객들이 물어보는 것도 똑같아요 요소수는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는 항상 하시는데 긴급하게 어떻게 그거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도와주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빨리 처리가 되겠다 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지원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다 얘기는 하지만 처음에 제가 타고 5000km 정도 안개 모양이 뜰 거예요 그때 이제 넣으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만 하죠 사실상 요소수야 엄청 큰 상용차들 그런 차들은 자주 넣어야 되는데 이건 또 픽업이니까 사실상 승용이잖아요 승용계열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가고 차려하는 시점에서 요소수 사태가 얼른 해결되길 바라고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보시는 분들도 바라실 거예요 그럼요 빨리 해결되어야 요소수가 빨리 해결되어야 출고도 많이 되고 그런게 있을텐데 그러고 보니까 가솔린이 아까 디젤 만들어 온다 했었잖아요 네 가솔린도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요소수 사태를 경험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때 잠깐 동안에 그런건 변형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그리고 또 중요한거는 항공이 진짜 5년에서 7년 지나면 다 전기차로 바뀔 것 같아요 왜 많은 것들이 사실 포드에서도 지금 전기차 이제 만든 추세잖아요 라이트닝만 봐도 그렇고 아직 출시 안된 포드 머스탱 마하 그것도 그렇고 마이랑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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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처음 들어보면 제가 전기차 아직 포드에 대해서 그것 밖에 모르고 네 근데 이것도 내년 출시이긴 한데 저희도 아직은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인프라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반도체 부족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더 놀라운 거는 또 내년엔 더 힘들 거라는 얘기도 많아요 뭐 일단 그거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그렇죠 제동도 해보니까 뭐 그렇게 답답하게 잡히지 않고 스무스하게 잘 잡힌다 그럼 다행이고요 이따가 괜찮으면 저 짐칸 열어봐도 될까요 아 예 열어보셔도 됩니다 픽업트럭 짐칸은 아무래도 승용차 만질 때만 트렁크잖아요 아 그럼요 저건 또 닫혀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얘는 이제 와서 토너 커버도 장착을 따로 한 거라서 그게 좀 접어놔야 조금 더 솔직히 그런 간지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물품 보호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걸로 오프로드 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네 막 떨어지는 걸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극가속도 후륜구동이니까 뒤가 벌써부터 털리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도 이걸 한번 타보셨나요 네 다봤습니다 과장님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타보면서 네 어 이게 짐도 싫고 뒷자리 와일드 트랙이지만 그래도 공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물론 외관 실내 설명할 때도 볼 것이지만 주행감에서도 전혀 불편한 게 없었거든요 미뤄도 크겠다 등등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입장에서는 짐을 많이 실으신 분이나 아니면 주행의 재미 그런 걸 느끼실 분들은 이 차 타시면 되게 재밌어요 페미님도 운행하시면서 다르다라는 거 있지만 픽업이나 일반 트럭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재미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면 다르긴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오프로드 체험 하나 다녀왔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생각하니까 이걸로 오프로드 하면서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상 카라큘라 님 보셨던 분들은 픽업트럭 이해하시겠지만 물론 렉스턴으로 옆 같은 거 가득 다 해보셨죠 생각하면 또 눈물 날 것 같고 저희도 여담으로 처음에 3월 달에 이 행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홈로 옆으로까지 기울어서 가는 도로가 있대요 그것까지 만들어 놨대요 거기서 이제 옆에 전문 하시는 기사분이 같이 타시긴 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가 먼저 그냥 혼자 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뒤집어진 적이 두 번인가 해서 저희 전시장 센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 하는 게 차가 다 찍어놨는데 사람 멀쩡하게 나왔어요 아 그 정도로 이게 안전하다 예 그게 오히려 저희는 예상치 않던 그 분이 이제 실수를 해서 한 건데 오히려 그게 역으로 역으로 어 그런 것도 그러면 진짜 튼튼하다 그거는 진짜 확실히 잘 만들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였죠 봐도 딱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맞아요 그러니까 굴러 미국이라는 나라는 계곡이나 사막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프로들 많이 즐기는 것도 있고 굴러 떨어져도 사람은 기어 나와야 된다는 게 포드 링컨의 자동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다 사람은 멀쩡하게 나와대요 멀쩡하게 나와대요 아 그러니까 또 지금 레인저를 시승해 보면서 그 브론커 있잖아요 네 브론커 생각은 안 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아 그렇죠 이거 말씀하신 대로 레인저 보신 분들이 브론커까지 같이 보세요 브론커까지 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지 아직 출시는 안 됐잖아요 출시는 안 됐고 저희도 금액대를 형성하기도 힘들고 이제 얘기는 하는 게 힘들지만 거의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나올 거니까 저희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차를 타신 분들은 아시지만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금액대에서 나오지 않을까만 예상을 하는 거죠 대신 옵션이 들어가는 게 다르죠 지금 이렇게 그 코너를 좀 속도 높여서 돌아 봤는데 아 그래도 나름 저는 픽업트럭이라 좀 언더나 오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느낌도 없네요 네 좀 털린다는 느낌 덜하죠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사실 윗부분 소재도 그냥 우리가 흔히 보던 승용차 그 소재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아래급이라고 해야 하죠? 좀 그런 느낌이죠 그냥 뭐랄까 이건 스티로폼 그런 좀 비슷한 거 뭔가 그 직물 약가 그 옆에 부분 그 털 좀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이고요 근데 블랙 처리로 돼 있다는 거는 네 나름 겉보기에는 정말 잘한 거 같아요 만약에 좀 회색이었다면 좀 그랬을지 몰라도 블랙은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곧 끝나가니까 한번 저기서 이 완전 끝까지 한번 밟아보면 더 안정적인지는 한번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리미트가 네비게이터랑 비슷하네요 사실상 그 이상은 더 이상 넘어가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리미트까지 달려봤는데도 안정적이고 물론 픽업이다 보니까 풍절음은 더 들릴 수밖에 없지만 와 진짜 만족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달려보면서 고속주행도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시즌스완 말씀드릴 게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상 픽업트럭이니까 그렇게 할 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포드 와일드트랙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픽업이 처음이에요 지금 시승해보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더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고 승차감 생각해보면 이게 디젤이지만 디젤 소음 그렇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요소수 넣는 것처럼 그 비슷한 그런 정화되는 소리랄까요 요소수의 그 정화 느껴지고 장거리 운전을 해왔는데 아까 미국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거리 위주가 많으니까 이 시트도 지금 불편한 게 없어요 이 정도면 허리가 아프고 그러진 않고 익스페디션이나 익스플로러 뺨칠 정도의 그런 급이거든요 이 시트 자체가 물론 둘러보면서 두드려볼 것이지만 이 운전자의 시야각대에서도 이게 차가 높으니까 시야 엄청 잘 보이거든요 사이드미러도 크겠다 제가 운전하는 삶에서 불편한 점도 없을 것 같고 생각해봤을 때는 여성 운전자 분들도 이거 운전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실례하고 제 설명할 게 없죠 단지롭다 얘기했었잖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거는 없네요 그러니깐요 아무튼 같이 주행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인저 와일드 트랙의 앞모습을 바라보면요 랩타면 몰라도 아무래도 와일드 트랙 모델이니까 흔히 보던 SUV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픽업형 이미지이다 보니까 그냥 SUV 차량 보시다 보면 아무래도 색다른 기분이 드실 거예요 헤드라이트 부분은 특히 끝라인보다는 여기가 눈이 많이 가네요 이렇게 V자로 돼 있는 거 눈이 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LED 라이트가 들어가고 이쪽 부분은 방향 지시등 그냥 일반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데일라이트도 갖춰져 있어서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더 멋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죠 레인저라는 이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글씨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랩터 모델이었다면 그릴 좀 크고 거기에 랩터 또는 레인저 이렇게 적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뭐 남아공에서 생산된 만큼 그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죠 오히려 미국산 모델보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옆모습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전장이 너무 길어요 익스페디션보다도 더 긴 듯한 느낌이랄까요 특히 눈에 띄는 거는 길이도 그렇지만 천장 라인 이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뒷라인이 화물칸 이게 딱 분리형 돼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역시 눈이 안 갈 수도 없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뭔가 오프로드 지향답게 상남자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진짜 이 픽업하나 디자인 예술은 측면에서 봐야 더 예술인 듯 싶어요 후면 쪽 왼쪽 보면은 4x4 이 차량 4륜이라고 들어가죠 물론 파트타임이지만 그리고 여기에는 바이 터보 들어가 있고요 아까 사이드 스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다만 내리고 탈 때 정말 편리하죠 이게 없었으면은 좀 그랬을 거예요 휠 디자인은 마치 랭글러 오버랜드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와일드 트랙이잖아요 도심형 픽업이니까요 마치 리볼버 6발 그것처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전륜 쪽에는 캘리퍼가 어우 이게 상당히 커 보이네요 아 몇 피지 이게 이 정도면 4피 같은데 이게 진짜 패드 하나 다 꽉 차거든요 거의 이 정도 물론 패드는 그냥 스틸 패드지만요 하지만 뒤쪽에는 캘리퍼가 안 보이네요 보니까 패드 자체도 없는 듯 하고요 뒷모습 그냥 흔히 트럭 봐서 그런 건지 픽업 트럭도 그렇게 볼 건 많이 없다고 봐요 다만 테일램프 쪽이 눈에 가는데요 아무래도 위 아래 두 개 이렇게 돼 있어서 중앙에 딱 하나 이건 마음에 드네요 이상하게도 여기에 눈이 가요 이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크게 레인저라는 로고 있고 위에는 와일드 트랙 적혀있네요 그냥 뒷디자이냐 사실상 투박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별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고 여기에 혹시라도 캠핑 견인고리 그런 거 장착하면 좋을 것 같네요 화물 적재함을 보면 이 안에 더 들어갈 수는 있는 듯 한데요 이 정도 넓어요 그러니까 최대 적재량이 600kg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물론 이걸 다 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다 열 수 있다고는 하는데 끝까지 밀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뭐 이 정도야 사업하시는 분들 써도 손색 없을 거예요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가방이 이 정도 들어간다면 캠핑 쓰시는 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닫는 거 아시겠지만 그냥 흔히 픽업 다를 때는 아니면 우리가 화물차 쓸 때 그냥 닫으시면 돼요 비슷해요 앞 공간은 물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행이게도 주먹 하나는 들어가겠고요 이 정도면은 가족들 타기에도 손색 없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230V와 150W 그다음에 12V 단자도 보여서 캠핑하거나 차박하는 데 정말 유리하실 것 같고요 뭐 머리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는 돼요 차체가 아무래도 픽업이잖아요 좀 SUV니까 이렇게 남아 두시는 걸 잘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시트 디자인도 그냥 픽업이라 그런지 투박해 보여도 승용이다 보니까 그거 맞춰서 제작된 것 같고요 디자인상 아까 제가 장거리 운전할 때 편안하다 했었잖아요 뭐 두드려보면 인조가죽 치고는 물렁물렁하게 잘 돼 있고 양쪽 사이드도 괜찮고 이 정도는 머리 헤드레스트도 헤드레스트만 좀 그럴 뿐 이런 부분은 다 괜찮네요 네 이것으로 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 시승기를 마치겠으며 픽업 트러블은 처음 타봐서 저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노력하는 펜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